지난해 유상증자와 기업 공개, 채권 주간 인수 등에서 성과를 낸 미래에세 증권이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시상식에서 투자은행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. 일반 회사체를 비롯한 자산유동화증권과 기타금융 등 부문에서 업계 선두에 올라선 KB증권이 부채자본시장 부문상을 총 8건의 기업 공개를 주관한 삼성증권은 기업 공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. 외국계 투자은행상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자문한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에 재무와 법률 자문 부문상은 삼성 KPMG와 태평양에 돌아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